아 아 왜 저 얼마 남았는데 저 오빠 이제 노란 옷 입어야 돼요 얼마나 남았는데 그래 6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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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아 그럼 뭐라도 빨리 찾아야지 5분 오빠 나 6분 안 보다 나 6분 안 보다 진짜 에너지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 3분 좀 아끼자 어? 3분만 줘야 아니 오빠 아 진짜 아 아 이 오빠 6분이 그게 뭐라고 해 내가 야 나 진짜 저 뭐해 가자고들 아니 진짜 3분 뭐라고 하니까 가자고들 아니 감당 아 진짜 거기 자는 3분밖에 안 넘었어